어 야 근데 진이 진이 왜 이렇게 혼자 가죽순이 왜 이렇게 뭐 있어요? 왜 혼자 혼자 저는 지금 아 저 아무.. 혼자 왜 이렇게 혼자 강남 왔어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이거 멋있잖아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아 뭐야 아 근데 근데 어 저 우리 우리 이 호스트가 안 죽어야 돼 그래 나 지켜야지 그리고 민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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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마고 방금 떨궂께 이거랑 이거 됐다 자 이제 또 앞으로 가볼까 따 앞으로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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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앞으로 지금 민수 있는 가죽 몇개 있나요? 지금 가죽이 416개 야 너무 많네 저 앞에 저 앞에 저거 뭐야 두발락지 두발락지 이걸로 그루눍지가 있었어? 오우야 뭐야 저거 기린이다 어 잠깐만 캐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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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일단 얘부터 얘부터 캐롤어 뭐야 캐롤어 캐롤어 캐롤 잡아 캐롤어 캐롤은 죽창이지 조심해 독두꺼비 아니야? 왜이렇게 커이고 좋아 바다 떨구어 먹자 오케이 야 그리고 쟤 어떻게 잡노 쟤 어 완전 큰데? 진짜 독두꺼비였어 나 독먹.. 나 독이거든 지금 아 풀렸다 어? 먹을거 있으신분 먹을거 저요 아 뭐죠 뭐죠 고기 익은거 있으시면 좀 주시면 제가 냠냠하겠습니다 어어 고기 익은거 생밖에 없는데 쨈? 제가 드릴께요 제가 드릴께요 그 다음 저거 트라이한다 다들 활 괜찮아? 어? 아 고기가 없네 아 그럼 구워 빨리 여기 모닥불 모닥불 세워 야 근데 생고기 200개 있거든? 내가 모닥불 세워줄께 기다려 오케오케 오야 뒤에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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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거 이거 왜 안먹어 얘 어 뜯어 뜯어줘 나 뜯어줘 오케오케 일단 여기서 제2거점 제2거점이다 오케오케 나문도 넣어야되네 오오 저 쿵쿵쿵쿵쿵쿵쿵 뭐야 아 여기다 여기다 앞에 기린 기린 얘 기린이네 모닥불 두개만 더 만들어져요 두개 더? 오케 네 두개 더 저도 이제 아 됐다 오케 됐어 아 배 너무 고프다 자 일단은 이 앞에 일로와 드라야 응 드라야 일로와 응 크아 에임이 꾸져 그렇지 여기는 드셔주세요 여기 여기는 이거 잡아주세요 여기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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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어주세요 헐 제 애교가 그렇게 불편했나요? 아아 뿌왕뿌왕 아 큐큉큐큉 역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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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찌익 지금 K.Oom 찌익 쥐는 찍찌 크으으으으윽 태피 dez 일단 저牽 Ner predominant 병원은 좀 해소된거같고 배고픔도 주세요 크 sevent 배고픔도 주세요 오sprew 야 거대하고 있다 거대하고 어디 저 앞에 근데 잠깐만 얘 닐로포사로서 깝치네 구겄네 이..이거 뜯어주세요 여기 아아아아 여기여기여기 딜러포 오! 야 뭐야 저거 뭐야 낙하자 뭐야 아! 혼자 뭐 만드세요! 아 이거 만드는거구나 일회용이네 아이 쟤 아까 낙.. 낙사를 한번 당해가지고 아니 저..저희..저희는 공동체입니다 사..함부로 사..함부로 쓰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함부로 써 놓고 뭔 걱정을 쓸 거니까 오우 형 뭐.. 식당이네 식당 야 내가 거대하고..거대하고 가져와도 되냐? 오케이 데려와 오케이 거대하고 데려올테니까 거기 대기하고 있어 기대하고 있으라고 거대하고 할테니까 기대하고 있으라고 어허 비가 오는걸요? 자자 맞췄어 맞췄어 올거야 올거야 엉덩이 빨렁빨렁 왜 사대바 사대기 헤헤 사대바 사대기 그나저나 우리 일거점 오 얘들아 여기로와 오 얘들아 여기 봐도 될거같애 여기 얘 뭐다 뭐다 오케이 가볼게 오 잡았어 와우 와우 오우 와우 먹어 먹어 와 고품질 생고기 와우 야 고품질을 먹는거야 이제 우리 아 이게 고품질 생고기가 고기로 하는 애들한테 더 효과가 좋대 아 야 옆에 뭐 우는데 오우 세모 사모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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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코나 아나코나 쫒자 쫒자 아나코나 잡았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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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 기절해 기절해 나 데리고 가야돼 야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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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들아 히들아 광석이 안보여 아무것도 기다려 내가 쏴줄게 너 횟불 들고 있어 이거 어떻게 들고 가 민수 아 미안해 야 비켜봐 사선에서 나와 아 그냥 기다려야될거 같다 어 여기 민수 기절했거든 이거 어떻게 들고 가 이거 그거 이 키 오래 누르면은 끌고가기 있어 하얀색 열매 먹여야돼 하얀색 열매 먹여야돼 개무어 같이 들자 같이 아 근데 아까 사람 비명소리 봐봐 우웅 소리 우웅 와아아아 이거 누구야 에? 아무 소리도 안나 무슨 소리야 어 지금 뭔소리야 우웅이 소리 뭐야 잠깐만 우웅이 소리 뭐야 잠깐만 우웅이 잠시만 조용해봐 뭐야 어디갔어 나 놓쳤네 지금 지금 들렸잖아 우웅이 소리 어 여기여기 왜왜왜 기린있어 여기 아 기린 기린 우리 모닥뿌려 좋았어 나 이제 깨가 난다 이제 오케이 한 5초뒤 깨가 난다 오 깜짝아 야 기린 한번 트라이 트라이 저거? 어때 적가 애매한데 다들 레벨 몇이야 나 26 나는 나도 26 레벨 높은 사람 그거 봐봐볼래 뭐? 그 사우루스 어 이거 아니야 이거 프로콥 로롸 누구거지 누구거지 어 나 근데 고개 너무 많아 곰덕 있다 곰덕 수갑 칼도 있네 아침으로 해달라구요 사람들이 아침으로 해달래 아아 어디서 시청자들이 어 도네로 말 안했지 그러면 허용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어이없네 인정합니다 야 얘가 우리 식당 밟는다 괜찮아 그냥 가 낙작가게 하는 거지 낙작가게 그니까 말이기도 말 같기도 하고 여러가지 섞여있네 얘들아 다 일단은 화살 다들 봐봐 화살 자 나 화살이 몇개야 화살 52발 어 화살은 아까 화살 뺏긴거 같은데 그 뱀한테 아 진짜? 어 아까 20개인가 제거가 됐다고 떴거든 아 그 뺏겼네 아까 뱀 누가 쳐가지고 먹지 않았냐 아니 나 안 먹었어 나는 그거 없어 나는 아 그럼 뱀 거기 인벤토리에 떨어져 있겠다 일단 민수 만들 수 있어 활? 화 화 아 화살? 화살 화살 미안 화살 아 잠깐만 나 화살 배워야돼 이게 뭐지? 잠깐만 도라살 부시떨 섬유 아유 뭐 이정도야 뭐 그냥 만들지 오케이 야 화형 봐라 화형 달팽인가? 달팽이야 달팽이 어 뭐야 나와 밖으로 달팽이가 신기하다 나오라고 어 이거 살 있는데 살? 살 있어? 살 살 노려 살인데 살인데 아프지? 속살? 뭐야 이게 속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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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엽다 얘들 근데 왜 안죽어? 몰라 딴딴해 광사 이것 좀 쳐봐 광사 이것 좀 쳐봐 주창렘 이것 좀 쳐보세요 이것 좀 주셔보세요 오오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하 어디 씨르는거야? 화백을 주시는데? 가자 가자 커엽다면서 때리네 라고 하는데 원래 커여운건 때려야돼 어휴 뭐 활 30개 만들었어요 오케이 야 다들 화 화 화 화 화 화 화 몇개야? 나 30개 나 50 발 좋아 이거 인벤토를 하나만 더 만들고 가도 돼? 오케이 오케이 그러세요 일단 여기 거점을 삼고 갈거니까 예스 형 만들어줘요 상자 상자 오일 오일 오케 손하고 오하 야 개많어 목재랑 지피 필요한데 고기 고기 개많잖아 어허 나 이거 더 많아 어 제보 들어왔다 뭐 모독님이 화살 가져갔어요 오케이 아 맞아 근데 어 뭐야 뭐야 인정하니까 더 싫어 안 돼 맞아 안 돼 왜냐면은 이게 민수 형이 죽을 수 있는 폭력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뺏어가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 그래 뭐 알았어 인정합니다 네 인정하구요 어 너 그거 만들 수 있다 그거 만들어봐 뭐 쟤 몇개야 그거 나라댕기는 사우루스 날살 인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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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더라 28 28 멘타 이름 뭐더라 이름 랩타 멘타라고 되어있는데 멘타 한장 이거 아니잖아 어 38 38인가 아 38 38이래 에이 그러면은 야 저 느릿느릿 해보인다 한번 고고 슝 하마 예 슬리퍼 닮았어 그 포켓몬스터 그니까 슬리프 어 시작 얘들아 다들 진영 갇혀 광성아 활 들어 활 아 활 좀 많이 필요할거같은데 괜찮겠지 넌 자 활 된경 활 게 ا 업가 오케이 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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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라 이 트라이 아 가나요 절대 내가 죽으면 안되 왜 나한테 와 오우 활 포개졌다 아씨 나 환복해줬어 오오 왜그렇게 빨라nite 저문 오옥 나한테 와 오옥 나 떨어진다 오 お와 그렇게 무서워 야 야 절벽 떨어졌는데 내가 따라와 줌벽 떨어졌는데 따라와 조금만 버텨, 조금만 버텨 바로 갈게 가나가리 우와 진짜 나 활 망가졌거든? 엉덩이 엉덩이 오케이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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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사 쫓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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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쫓아 이거 최소 가죽 300개나 진짜 흫흫 오 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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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가자 가자 오케이 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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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 개아퍼 뭐가 뭐가 때리는데 기다려봐 주가 날 창으로 찔렀어 좋아 좋아сть 어 죽창 배반게 없는데? 다 왔다 오 옆에 뭐야 으으 야 야야야야야 살버사 온다 야 살버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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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고사 이곳안 이곳안! 이곳안! 아 어디요 어디요 어디요! 아 아까û도 있어 바다아까û도 있어 야 도망가 베이스캠프로 돌아와 베이스캠프로 나 기절했어 나 기절했어 나 기절했어 어? 다 기절했대 광석이랑 나 기절했어 나는 내가 너 끌고 갈게 아... 아... 어... 어 뭐지? 이게 뭐야? 으어우어우어uğ apan DM Plaza 진스리야!! 아, 죽었어? 오! 아 낙... 나 나 기절이야 음...나 나 갈아와 줘 아...나 그럼 때리고 있어 쥐 근처에서 태어나지 않을까? 오 사라졌어 어? 진수 여기서 태어났는데? 오 나 일어났어 나 일어났어 오 나 여기서 태어나 호스트 근처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러네 호스트 근처에서 태어나 오 대박 근데 또 기절했어 쥐가 이거 제일 올려야겠는데 쥐는 오 대박이다 기다려봐 내가 너 끼워줄게 인벤토리에다가 하얀색 베리를 먹이면 되잖아 제 시체를 보신 분 계시나요? 이거 어떻게 먹여? 그냥 인벤토리 주면 먹이지 않을까? 아니면 주둥아리에서 주둥아리로 그거 해볼까? 야 블랑아 아니 블랑아 이거 내꺼 시체로 쳐다줘 같이 키드라다 초록색 빛 나오지않아 초록색 빛? 아 이건가? 아 여기 내것이구만 어 어 뱀 뱀 뱀 뱀 올라가자 빨리 우리 나 도왔어 씨바 똥이들 똥이들 아 나 미치겠네 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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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고있어 쏘고있어 또 죽겠네 나 나도 기절하겠다 이거 하얀색 베리를 계속 먹어야돼 한대 맞으면은 야 호스트만 살라 호스트만 살면돼 내가 리스폰 포인트야 나 맞으면 안돼 어? 뭐야 이거 뭐야 천하자마자 맞는거 우와 뱀 두마리야 뱀 두마리 안돼요 기절 내서 기절 내서 기절하시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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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발 진짜 형 죽으면 형 절제 죽으면 안돼 광성아 광성아 아니 이게 횃불 횃불 들고있어야되지않아 한명이 아우 배 왜이렇게 많아 진짜 기절 내서 개간대 어 뭐야 없어 없어 활없다 일단 일단 베이스캠프에 내가 있으면 베이스캠프에서 태어나니까 그니까 죽어주세 창을 많이 만들어야겠네 뭐야 왜 여기서 일어나 얘 잘잤니? 아하이 그냥 내 주변에서 태어나네 내 옆에서 야 일단은 오 뱀왔어 뱀왔어 짠 야 나 왜 펜펜펜펜 야 이거 어떻게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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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걔 나 기린시치 쓰러야되는데 잡았어 잡았어 하나 잡았다 뱀 하나 더 어 뭐야 뱀 하나 더 있어 어 얘 뭐 이렇게 빨라 야 야 나 때리지마 나 맘 맘 맘 맘 맘 맘 맘 아아 미쳤다 진짜 와아 와 이새끼 몇 킬하는거야 아주 이거 스펄 킬하네 이새끼 아니 이게 물이 물이 확다네 물이 계속다네 아 나 쓰러진다 아 아 뱀 뱀 버스터 뱀 기지 뱀 아 클랏다 기지 리액션이 뒤엔팸 최대한 벗어놔야 해 와 저걸 잡아야된데 물 없나 물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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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 어 그저 해가 밟고 있어 잠깐만 잠깐만 온다 온다 나한테 와 x3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아 물을 어떻게 해 낙하산 쓸까? 아 낙하산 썼다가 죽으면 어떡해 우리 기린 먹어야 돼 기린? 아 아무것도 안보아 뭐지 뭐가 보인다 에랄 모르겠다 야 기린있어 기린 민수 오지마 어 불 꺼졌어 조졌다 저 안보여 조졌다 아침된다 아침된다 라이징선 해가 뜬다 와아 그냥 주먹으로 와 나 어떻게 살았네 이거 어 제발 저 죽어요 나 몇번 죽냐 지금 진짜 나한테 몇번 죽었어? 아니 이거 이거 잡아봐 이거 아니 이게 마비독에 물리면은 한번 걸리면은 물 저항을 할 수가 없어 화이트 그거 베리를 먹잖아? 그럼 목이 너무말라 목이 너무말라 나 쥐옆에 있어 넌 같이 나 활이 없어 이제 dias 아 진짜 이거 아니 내가 죽으면AH 안 돼! 안 돼! 지금 때리면 안 돼! 나..나는 돼 하.. 미친.. 진짜.. 아..어떻게 살은건데 아.. 지금 죽으면 안 돼 호스트가 죽으면 절대 안 돼 안 돼 야 이거 가죽 몇 개 들었는데 야 일단 튀어! 일단 튀자! 일단 튀자! 아 나 기절했어 나 이거 태어났어 아 잠깐만 내 앞에서 죽은거야 설마? 나한테 왔어 제발 야 뱀 뭐냐 안 돼! 날 때려! 날 때려! 날 때려! 날 때려! 안 돼! 한 대 남은거 같애 나 진짜 배 피! 아 안 돼! 야 나 네 옆에서 기절했거든 나 죽으면 너야 나 피! 아 안 돼! 얘들아 죽지마 도망가 그냥 베이스캠프로 나 일어났다 죽었다 와 큰일났다 죽었다 리스포츠 먼저 된다 아니야 우리 절로 소환대 어차피 아 맞다 얘들아 최대한 나 부활 안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빨리 해봐 뭐 좀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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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돼 그래야돼 일단 일단 빨리 아이템 다 챙겨 나 부활하기 전에 빨리 내.. 내.. 기다려봐 기다려봐 제일 중요한 아이템만 빨리 챙겨봐 야 야 저 새끼 개도 레벨 1씩 우리 죽여갖구 우리 죽여갖구 흐흐흐흐흐흐흐흐 아! 스폰키를 하겠어 진짜 갯 아이야 저 뱀 너무 싫어 진짜 어이 후오오ㅏ 기절은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첫번째 뭐야 여기 아니야 첫번째 공간에서 다시 아침 되면 오자 저희 아이템 아이템 먹고 있어요 잠깐만요 아이트 빨리 먹어서 활 좀 빨리 좀 해 줘 내가 계속 희생할게 어? 서부지역 1에서 태어나면 거기서 태어나나? 아니네 어 잠깐만 너 태어났냐? 어 나 태어났다 아 됐다 뱀 사라졌어 어 아 있어 있어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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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 아직 못챙겼어? 어 나 아직 못챙겼어 야 내가 민수 내가 일단은 이용할테니까 어 간다 간다 아니 형 형이 할게 니가 내가 챙기 어 싸 싸 싸 그렇지 싸 싸 싸 그렇지 그렇지 얘 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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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한테 잡고 가는데? 아 괜찮아 안 맞았어 아직도 그냥 내가 일로 갈게 계속 싸 계속 싸 내가 활 쏴줄게 와 빗밥아 이거 무슨 저 디아블로 세트 씨를 넣어준거야 이거 지네 이 새끼 꼭 잡아줄게 나이스 아 진짜 개간네 진짜 형 그래도 우리 다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직 부활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일단 오케이 오케이 전 창고기 때문에 다 가져갈게 아 일단 나 일단 아이템 야 그리고 우리 기린 갖고 와야돼 기린 거기 없어지지 않았을까? 어 부패 됐어 아니 기린 있을걸? 좋아 이거 누구거지? 족장맨 니꺼다 이거 어 뭐야? 니 시체 아 내 시체인가 이거? 나 안주었는데? 나 안주었는데? 족장님 가족 200개 나왔습니다 됐어 됐어 내꺼 챙겨 챙겼어 내 인베네 챙겼어 일단 그러면은 저 기지 쪽으로 가가지고 어 잠깐만 여기 아 저기에 또 있네 뱀 에이 가자 이리와 후퇴후퇴후퇴 와 근데 여기 호수보다 진짜 이쁘다 호수 히히 히히 태어나 히히 태어나? 어 태어 응해 응해 하이 와 하이 희히ls C... 내 가죽 여기 어디야 됐다 야 이거 뭔러 우리집 어디지? 잠깐만 우리집 저 뒤쪽 他 뒤쪽 어 잠깐만 너어디서 태어난거야 남부지역 1 아냐 여기? 맞아 남부지역 1 아! 야! 잠깐만 여기 많이 봤던데 어디서 뭐지? 이거 뭐지 이거? 돌아봐 돌아봐 어디지 이게? 야 일단 여러분 야 민소 형 형 형 그거 몇 개 있어? 가죽 가죽? 잠깐만 179개 그거밖에 없어? 아니 근데 우리 아까 거기 나 얻으려고 했는데 엄청 많이 나왔어 우리 내 인벤에 한 300개 있었을텐데 3,400개 거기 우리 창고에도 엄청 많이 있었어 한 100개 있었는데 회수하게 돼 회수 회수해야되네 야 내가 볼 때 저기있지 저기 여기 앞에 물 건너가야돼 내가 볼 때 건너 물 건너 물 건너 다들 모여 이거 피라냐 떼가 시켜올 수 있으니까 운 좋으면 살고 운 안좋은 놈은 죽는다 이거 아니 그 땜목 만들 섬유있어 섬유? 섬유? 나 섬유가 섬유 걷어올게 섬유가 땜목 만들 수 있어 섬유 몇개 필요해? 섬유 100 120개 섬유 그러면 다 수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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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았어 모았어 모아왔어 어딨어? 오케이 나 100개 여기 여기 바닷가에 떨굴게 오케이 여기로 해안가로 와 해안가 콩쌤 어디야? 나 여기 잠깐 나 몸이 무거워가지고 재료가 너무 많네 뚱 아니야 저 아 해보고 싶었어 나 떨굴게 여기 버림 95개 떨궜어 콩쌤 여기야 여기에요 몸이 안 움직여 떡대분들 어우씨 깜짝아 야 여기 안에 쩐다 아 나 진짜 아 나 잠깐만 어우씨 우와 야 피라냐 야 여기 떼먹으면 좋대 떼먹었으면 절대 큰일라 무조건 떼먹 무조건 떼먹 나 가고있어 떼쪽으로 와봐 나 너무 느려 섬유 왜 맨날 혼자쳐 사라졌다가 사라 어딨어? 어? 나 이거 먹자요 250개 필요해서 캐고 있었어 인마 가고있어 어딨지? 야 이러다가 다 길이 있겠다 이거 나 쥐 쥐 내 쪽으로 와봐 그 옆에 하나 아 어디지? 안보이지 왜? 옆에? 야 들어갔다가 이거 방향강 상실하면 좋댄다 이거 그러니까 야 그리고 이거 인멘토리 이거 인내가 제일 좋은거네 여기다가 인내가 방어력이래 인내가 인내가 방어력이래 아 진짜? 인내가 방어였구나 어 그걸 여러분들 이제 말아 어떡해요 아 물론 아까 아까 들었지만 헤헤 개 느려 소문을 낼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아 한대만 더 뒤를 밀어 뒤에서 방어력이 온도저하 아 온도저하 아이 장난해 온도저하 섬유 저기 있는데 기다려봐 나 섬유 잠깐만 나 95개 버렸지 않았냐 방금? 네 내가 가져갈게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뭐 필요해 섬유만 섬유 백 114개만 있으면 돼 아 깜짝아 아 깜짝아 공룡인전하잖아 아 깜짝아 아 개놀래라 진짜 아 상태 이상 저항이 아 진짜 인내가 상태 이상 저항이래 아 진짜? 인내 찍어야겠네 으툰지 마비 마비 겁나 걸리더니 개무섭네 어우씨 만들 수 있어 광성아 어 만들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만들고 있다 일로 뭐야 일로 뭐야 아 왜요 왜 때려 왜 이렇게 저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무섭게 말하세요 어 아니 아니 기분이 아니 잠깐 뭐 한 대 맞 작업하고 있는데 맞고 있어가지고 흐하하하 아 그놈 인정 그놈 인정 그놈 인정 다들 내 몇이야 32 나 32네 내가 제일 높네 왜 왜지? 왜냐고? 내가 스트레스를 안 찍었으니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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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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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뭐이세요 뭐이세요 기다려 기다려 이거 좀 가지고 가자 자 갑니다 잠깐만 자 자 저기요 저 호스트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자 마비 왜 안타세요? 어떻게 타? 하하 그냥 점프했어 가자 자 마비디코 갑니다 마비디코 자 갑시다 바다 밑에 봐봐 밑에 보면서 가보세요 여기 심해거든요 아니요? 음 오오 걔네 오나요 혹시? 헌병이 위험한것이 어 야 눈부 야 잠시만 누워 누워 조정 좀 해라 너 눈앞으로 못하겠다 눈붕 벗어 눈붕 괜찮애 진짜 따라주세요 어 갑니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게임에서 존나 쎄 보이네 진짜 죄송합니다 어휴 눈부셔 아휴 눈 진짜 개부셔 진짜 어휴 자 갑시다 쭉 가고 내려간 다음에 가죽 다 얻은 다음에 다들 레벨 몇 어 뭐야 왜 뭔 소리야 방금 오오 왜왜왜 점프해봐 어 지가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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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여기 밑에 상호 있는데 어디 어? 빨빨리 가자 빨빨리 가자 지가오리 지가오리 야 왜 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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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돼? 쭉가 쭉가서 어 여기다 여기다 우리집이다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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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맨 처음 했던 집이고 가서 강 건너 자 상륙 어허 야 인벤터리 정리 좀 하고 가 여기서 그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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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기 있는거 가져와서 여기로 오자 일단은 어 여기 가죽 야 여기 가죽 다 하나 맨측에서 두번째 가죽 지금 89개 어 잠깐만 어떤 어떤 애새끼야 아 또 또 소매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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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매치기 아 나 진짜 음 잡았어 한방컷 음 좋았어 나는 화살 좀 만들게 화살 음 일단은 두고 화살 지금 12개 있고 하니까 이거랑 부시돌 부시부신 에에 침대는 필요없는게 우리 자동 침대가 있어요 흐흐흐흫 우리 살아있는 침대가 좀 있습니다 자동 침대 살아있는 침대 아니 하나 들고다니면서 나는 퇴원할수있게 일회용으로 하나 만들어주시죠 그럼 아 나쁘지 않네요 아 그러네 일단 전 화살 좀 만들게 화살 예 인간침대 민간침대네 일단은 아이템 이거 가져오세요 오야 이거 왜케 뭐.. 오 좋아 둘이 가고있어 지금? 민수 가고있어? 뭘? 어디야 지금 다들? 나 여긴데? 나 주영이랑 옆에 있는데? 죄송합니다 지금 부시돌이 부족한데 부시돌 캐고있어야겠다 민수양 나랑 갔다오자 어 잠깐만 나 이거 아이템 정리만 하고 그 다음 이제 방어력 좀 방어구 좀 만들어야지 모작불 좋아쓰 오우씨 빛나는거 봐 내 도끼 철제네 이것도 구워놓고 우리 이제 54개 좋아 철이나 구하러가자 우리 이제 나 철도끼야 쩔지 오야 저 그 혼자 멋있어져요 아니 아까 저기 만들어놓은거야 철 어 키틴 짱맞다 키틴 야 그럼 내가 철 구해볼게 이걸로 철 금방 캐지 않냐? 같이 가야지 같이 근데 저기 가야되는 이유가 뭐야 가죽 저게 엄청 많아 그치 가죽 가지러오자 가죽 가져오고 우리 떼폭타서 민수는 가버리고 아냐 이거 10몇분 걸려 진짜 사라지는데 아니 근데 나 죽으면 안되니까 가죽세트 좀 주세요 오케이 됐다 야 일단은 여기 거북이 거북이 잡아 거북이 거북이사으로써 쏜다 일단은 나 저 역충이 드리블중 오케이 거북이사으로써 난 트라이중 잡아주고 어 야 근데 가죽 파밍하면 되는거 아니야? 구직장에 갈 필요가 있어? 뭐야 이 키틴 99개 나오네 야 좀 죽어봐 야 좀 죽어봐 도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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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야 거북이 두마리 두마리 오케오케 오씨 창이 없어 뒤에 한마리 뒤에 한마리 뒤에 프리저 뒤에 프리저 한마리 뒤에 프리저 한마리 뒤에 프리저 도끼로 깨 도끼로 그어치 야 철 도끼로 캐니까 가죽 백개씩 나왔네 이거 거북이사 야 가지마 가지마 얘네 잡아 얘네 잡아 갈수도 없어 이거 쥐랑 같이 말해주면 야 내가 캘게 내가 캘게 오케오케오케 야 좋아 야 가죽 지금 몇개지 총? 아 이거 아이템 이렇게 떨궜어 이거 버리는거야 야 이거 개인소유주 누가있냐 이거 에? 개인소유주 진수 우리 못잇 왜 안돼 뭐야 너야? 나 아뇨 진수가 민순니야 뭐야 이거 어떻게 없애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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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됐어 철캐러 가자 우리 다같이 이제 가자 아 쥐 혼자 캐는게 낫겠어 그리고 철 철캐러 가자 일단 준비되면 땜먹으러 와 와라 맨 우리 그럼 전날 밤 그냥 뭐 한거야? 어 잠깐만 저거 거북이 싸우러스 거북이 싸우러스 어디어디어디 아 저기있다 가자 아 가죽 준단 말이야 오늘 오늘 우리 4명 날아다닐거니까 그 알았어 아씨만 오늘 4명 날아다닐거에요 아시겠죠 철 인명은 4마리 먼저 퇴미 해놓자 철파밍 아 일단 잠깐만 어 섬이 없어 섬이야 야 필러 멋있다 야 필러 멋있다 오케이 형 형 철 철 철 철 철도끼 철도끼 오케오케 잠깐만 푸시 돌지 푸시 돌하고 집 갑니다요 예쓰 됐다 여기 한번 누르고 화살 좋아 오케이 스킬 찍고있다 여깄다 아 여깄다 몇개 나오는지 알았는지 몇개 나오는지 하구 하구 빼놔 빼놔 화살 뭘로 만든다 했지? 99개 나오네 화살은 집하고 아 가죽 두번째 상자에 넣으면 되나? 가죽 왜케 가죽을 왜 모으냐면 안장맞는 데 204 필요해요 오일 지금 몇개죠? 300개 400개인가요? 그럼 지금 두개 만들 수 있거든 섬유 파면 올게 섬유 섬유 거의 150개 철 철기가 짱이네 야 철이 짱이야 철 빨리 철기 내가 철캐올게 철캐로 가자 철캐로 어 철캐로 가자 준비 다 됐죠? 준비됐나요? 아니요 준비 안됐어요 그럼 빨리 춰 준비하세요 땜목 타고 철 많은 섬을 또 갈까? 그럴거니까 준비 춰 하시라구요 창 돋보기? 잠만 화살 딱 쇠네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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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혼자 가 작살 몸던 히 히 태워주세요 화장실 삐삑 오오오 어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돼 어떻게돼 어떻게타 점프 점프 오오 안되는데? 옆으로와서 타야지 가만있어 가만있어봐 내가 돌타고 갈게 아니 그냥 점프하면 돼 뭐 어떻게냐 가자 가자 민수 어딨어 일로와 어디 어디 땜목 오라고 땜목 어 어디서 민수 저 뒤에 있다 아 나 지금 집때매 아니 어차피 순간이라도 될걸? 죽으라고? 아 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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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수 민수 태운다고 태워 아 꺾고있잖아 지금 아 그래? 코너링이 안좋은거 뿐입니다 예 저 죄송합니다 왔습니다 저희 형이라서 예 멈춰 놨사고 오오 아니 왜 뭐를 뭐를 하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왜이렇게 세보이지 정말 죄송합니다 어 잠깐만 방금 저기서 죄송해요 저 뒤쪽에서 완전 큰 커보이는거 같거든요 빨리 가야될거 같은데 이거 빨리 빨리 갔어? 어 가가가가가가가 어디야 저 어느 섬으로 가야되는데 이거 오른쪽 오른쪽 내가 알려줄게 어 그 어 앞에 뭐야 해파리다 방금 못 봤었죠 앞에서 범.. 범프질 했는데 어 어 쭉 가 쭉 가 어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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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오른쪽 오른쪽 어 배멀미 할거 같애 오른쪽 오른쪽 어 아 왜이렇게 힘들려 이거 거기서 쭉 가 앞으로 쭉 가 살짝 왼쪽 살짝 왼쪽 살짝 왼쪽 하하하 쭉 가 쭉 가 여기서 쭉 가 어 됐어 거기야 저거 뭐야 저거 악원가? 어 저거 뭐야 악어 같은데 악어네 아 하얗지 근데 왜이렇게 눈뽕이냐 왜이렇게 왜 그런줄 알아? 이게 화이트 이게 그거야 실제로 있는 현상이야 뭐가 아무튼 그래 화이트 현상? 오 밑에 오 밑에 피라데도 있다 대박 야 화이트 패션? 전처럼 전처럼 개만 하면 어떡하냐 그럼 뭐 오 저 앞에 새 뭐야 저 도둑구맔냐? 도둑 아니야 도둑? 어어얽 아 나 떨어져 떨어져 떨어졌어 민수노모야 멈추어멈추멈 draw 이거 뭐야 활이 근데 왜 글랑이 얼굴에 꽂혀있냐 안돼 미수 민수 울 수 있어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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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야 오 나 활이 없어 오! 안돼요! 오야! 야! 광상아! 이 새끼야! 던질말라! 어떻게 해! 야야야야야야 야! 광상아! 광상아! 아! 이 험한 새끼! 야야야야 섬으로 가! 섬으로 가! 일단 섬으로 가! 일단 섬으로 가! 섬으로! 섬으로 뛰어! 아! 아!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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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! 아이씨 아이씨 야 이 섬이 좀 센 거 같은데? 와아이씨 일단 와봐 일단 와봐 여기서 일단 이쪽을 어차피 맞을거야 어 여기서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아 내가 먹을거 저 악어 죽이자 저거 뿅 오! 나 그걸로 안가져 너 어디야 아 가졌다 아이씨 아이씨 두건 키우는데 93개가 캐져 야 90 야 여기 거북이 썰었어 개많아 그니까 야 내꺼 템은 어떡하지? 내꺼 템은 어딨어 물 들어가서 못 구 오! 야! 아거랑 싸우는다 아거랑 싸우는다 여깄네 여깄네 아 아거랑 싸우는다 못 구워야겠다 그러면 어! 사면충인데 사면충 오케이 오케이 여기여기 와서 지원 지원 일단 지원 지원 나는 아이템 먹고 본다 룰룰루 아우 죽었다 오케이 야 그냥 여기 좋아 다행히 앞에 있다 다행히 어우 오케이 나 다 먹었어 내꺼 아이템 악어 하나에 200개 나왔어 이거 오우 악어 하나에 가죽 200개 나왔어 야 야 야 그 남 이거 나 사면충 끌고 간다 옆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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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면충 여기여기여기 아 개무거워 자 올라왔습니다 이 새끼 이 새끼 자 자 일로오세요 옆추미 레벨 3 드리블 드리블 뒤로 드리블 삼각패스 왕따놀이 이쪽으로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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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따놀이 왕따놀이 그거 몰라? 야 거북이 살아서 거북이 살아서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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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거북이 살아서 트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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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여기 맞아 여기? 야 뒤에 거북이 사우루스 준지야 니 뒤에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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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콜로 온다 피콜로 온다 피콜로가 누구냐 쟤 뭐야 온다 온다 야 거북이 사우루스 왜 키마나 다잡아 다잡아 나 활이 없어 근데 걱정봐 걱정봐 내가 활 킬 쏠게 어 근데 왜 나한테 오지? 고기 있는군 고기? 나 고기 있어 잠깐만 나 근데 싸우고 있거든 그 다음에 모닥불 만들어줄게 오케이 나 지금 세마리야 세마리야 이거 지원 지원 야 같이 같이 때리고 있어 나도 오케이 오케이 광석이 지워 오케이 샤샤 가죽 넣고 이거 쭉 땡겨서 쭉 땡겨서 한발야발 정상스럽게 얼굴에 쏴줘 얼굴에 씹어버려 어 왜 이렇게 많아 그만 좀 보세요 어이씨 어 얼굴 미안하잖아 진짜 얼굴 레알 미안하잖아 이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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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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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조심조심 와우씨 왜 이렇게 쎄야들 이렇게 쎈나 범죄사우루스가? 더불어사인 이렇게 쎄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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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? 안 죽었어 죽었다 좋아 그 그 뜯어주시고요 한마리 제가 처치하고 계십니다 오케이 잡아왔습니다 오케이 한마리 한마리 나한테 한마리 나한테 한번 나한테 한마리 그치 그치 아 치트에 적 없어 이쪽으로 가져 가져 어지 머절로₉ 저啦 저gl 끝에 감 어 나 화살었다 어디있지? 아 저기있다 쫌말라봐 좀 죽어 знач FC 눈치앱게 더 살고 있네 죽으라고 이ueless이 죽었다 죽은 어후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오케이 여기 여기도 있습니다 백삼개 여기여기여기 여기먹어 야 지금 몇개야 가죽 몇개야 그 상자에 넣어놨어 오케이 여기도 여기도 자 근데 여기 온..여기 맞지 여기 너가? 몰라? 여기 맞는거 같애 뭐가 맞아? 여기 그 새로운 험 그래? 우리 처음 태어났던 데가 여기 아니한데? 아니 아니 내가 볼 땐 아닌거 같은데? 여기서 떼먹다고 건너왔었잖아 아 여기 아니야? 잠만 아 그런거 같다 야 그런거 같다 가자 가자 떼먹으러 컴온 다 하시고 떼먹으러 컴온 여기 아니야 그럼? 여기 아닌거 같은데? 그럼 이거 인벤토리 챙겨가야지 가죽 이 안에 500개 있는데? 500개? 진짜? 미쳤는데? 그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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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? 여기 맞을거 같은데 이거? 포인트는 냅두고 있는거야 일부러 잠만 여기야 여기야 여기 아니야 여기야 라이트 볼륨 여기 아니야 아 배고파 어떻게 해 그리고 아 이거 옷 안입고있었잖아 야 가죽 가져가봐 가죽 아 거악 아 완전 거악의 지역인데? 뭐그냐 쎄다 쎄 냄새가 쎄다 이거는 뭐야 황정아 진짜 쌌구나 아 나 진짜 배출요건은 인정한다 괜찮아? 하나 얘들아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화산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도 좀 하얀다 야 그거 옵션에서 라이트 볼륨 체크하자면 눈뽕 사라진대 라이트 볼륨 오케이 땡큐 알겠습니다 고마워 도끼질 한 번 하면 50개 약해져 목재가 아래서 세번째 아래서 세번째 아 이거구나 이야 땜목에 참고 설치 가능하다는데? 아 진짜? 그러면 땜목에다가 설치할걸 뭐야 된건가? 된거 같은데? 그러게 그럴걸 모닥불도 설치되나? 오 여기 철 나온다 철 이거 철이야 철 오케이 갑니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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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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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 나와 철 나와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어딜 슈바넘아 어딜 아 잠깐만 왜케 이새끼 문명인이야 야 아 잠깐만 왜케 문명인이야 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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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 다 가죽입고있냐 왜 니네 가죽을 쓰고있어 난 죽으면 안되잖아 이제 아이 그래도 가죽 가죽은 아껴야지 우리 할라면은 이거 다 우리가 자기가 캔걸로만 만든거야 난 다 했는데 야 앞에 이거 앞에 이거 녹슨거 이거 철 날거 같잖니 이거? 이거? 안나오는데 나본다 하나 두개 90돌 90개 철 두개 나오자노 철합류량 야 이동한다 이동한다 야 잠깐만 일단은 민수형 민수형 이런게 철 나오자나 오 형 민수형인데 철 여덟개 아 헉 금방 이거 인벤토리 다 챙겨 인벤토리도리 아 챙기는 중 인벤토리도리 이거 더 챙겨 내가 철 넣었거든 철? 아 먹으면 안되는데 이거 했거든 이것도? 어 어 자 이제 야 모여 모여 쫄로 모여 오케이 로비로 모여 로비로 모여 어 잠깐만 이 새끼야 수리패스 가자 수리패스 광성아 패스 간다 얍 좀 무거운데? 나 몸이? 잡았다 잡아 잡아 내가 할까 이거 아씨 못 가잖아 우와 키틴 100개 넘었어 키틴 112개 와 대박 생고기 18개 너무 덥습니다 왜 더워 아씨 철 땜에 미치겠네 밀어줄게요 얏 얏 펭크업 좋은데? 어? 체로 겐춘? 어 어? 뭐야? 아 밀어 있는거야 밀어 오케이 나 뭡니까 으허허 깜짝아 기절해 잠깐만 아 진짜 그러시면 안되죠 죄송합니다 아니 급소를 때리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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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참 어 근데 죄송합니다 가자 아니 데려가셔야죠 아니 곧 깨세요 기절 수치 보니까 곧 깨세요 위에 실코 가자 됐어 가자 가자 야 여기다가 인벤토리 하나 만들자 어 만들자 만들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아 네 아 아